많이 안 좋은 거야?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. 괜찮아. 늘 있었던 일이니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 그런 거 해도 돼? 안 돼. 어? 안 되는데 하게 되잖아. 네가 보고 있으니까. 가끔 다 너로 보여. 너를 사랑하고 나니까 인간이 가끔 어이없게 불쌍하고 사랑스러워. 걔가 왜 그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.